우리 거기 가서 유진. 유진 가고 싶다고 했던 세상 끝 등대 마을. 아르헨티나 있는 마을. 니가 우리 유라 빼돌렸니? 니가 우리 유라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? 뭐라고 한 거야? 캐리님 아들 30년 전에 죽었다고 들었는데. 조 여사님도 캐리 아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던데. 난 절대로 내 발로 안 나가. 조 여사 마음 약한 거 내가 다 알아. 말로만 큰소리치는 거. 난 두 사람만 좋으면 올해 안에 결혼했으면 좋겠는데. 내가 혼자 너무 앞서갔나? 산모들 명단 중에 내 친어머니가 있는 거야. 참이현? 참이현이면 캐리인데?